하지만 확보를 했을때의 얘기죠 확보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무가 지금 플러스 20 되가지고 그래도 저 풍차만 완료되면은 바로 채소장 두개 올려버리고 배럭 빨리 올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있는데 쓰일 수가 없네 땀냥꾼 어 나 너무 너무 공격적이었니 내가 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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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건 또 아 진짜 암살 어 열쇠 ring on 좀 건물 좀 진짜 씨부럴 것 같더라. 어? 괜찮아 지금 훌륭한 병력 분배로 최악을 막았어 초악을 면했다 와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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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살았어 일단 살았어 일단 살았어 나무 집 지금 돈이랑 나무가 계속 남으니까 평차 미리 지어놓고요 정확히는 지금 돈이 남아 돈을 쓸 수가 없어 자 이제 돈을 최소한 나눠서 배럭 배럭 챙길 때까지는 좀 여기다가 재재석까지 다시 들면은 나무랑 목재는 풍족하거든 나무랑 목재 똑같은 소리잖아 나무랑 나무랑 돌 여기가 막혀있길 제발 호우! 막혀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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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곳을 더 신경써야 돼 네 뭐야 이거 나무랑 통과시당이 약해야네 새로운 기술? 오케이, 이거 해볼게 무슨? 인테리어 전화에 따라서 너는 더 이상의 기술이 필요할게 너는 더 이상의 기술이 필요할게 너는 더 이상의 기술이 필요할게 오케이 무슨? 귀신, 구성 완료 극초반은 버텨는데, 아, 근데 오일이네? 좋다고 할 수 없는걸? 오일인데 배럭도 없고 아직도 기본 인프라 아직도 기본 인프라 아직도 기본 인프라 조용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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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... 다른 유닛은 없지? 도저히 이 돌이라니 돌이 끔찍하게 모자랄거라고 나중에 아 나온 줄 하나 올려 개장난이 계속 오네 뭐야 너 어휴 막힌 줄 알았네 이 아래로도 갈 수 있고 뭐지 빨리 빨리 캡치다 친구들 꼼꼼히 가야지 병사본무 지지였네 아주 빠른 타이밍에 병사본무지 너무 좋아 안 뚫렸을 것 같은데 자원 있는거 보니까 안 뚫린게 아니라 안 막혔을 것 같은데 크으아 cage 공방 gosh 텐션. 빌딩 컴플리티드. 빨리 좀 들어와. 빨리 좀 캐 나무도. 오케이. 아 공방 위치 좋은데? 뭔가 다른 건물을 방해하지 않는 거지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일단 못 들어오게 막아놓지. 여기는 아주 뻥 뚫렸네. 어.. 물의 칩. 뻥 뚫렸으면 아래까지 쫙 타고. 어.. 일꾼이 없어. 목초지에다가 냥꾼의 집을 일단 박아놔야겠다. 킥킥보트. 킥킥. 킥킥이 안 빠져요? 킥킥. 음. 알았어 알았어. 미안해네. 여긴 농장 지어야 되니까. 잠시만요. 아 일꾼이 모자라서 아무것도 못하네 여기 살아나겠다 말투그룹 아 계속 온다 가면된 도레면이가 가까이 있는게 아니라 소음 듣고 오는거야 귀가 졸라 좋아가지구 아 일꾼 딸려 창고도 지어야 되는데 건물 계속 자원 계속 남네 아 저 나와서 남 터지는걸 못 보는데 아 에너지와 딸리고 오파하고 싶은데 오파만 까먹을 것 같단 말이야 잊지 않게 얘기해주라 키라고 여기 막혀있는거지 여기 막혀있는거지 농장 올려주고 이쪽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와 엎어 죽고 도와줘야 돼 오! 흠 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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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왜 겹지 할 때까지 모를 뻔했어 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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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장 하나 여기가 창고니까 창고 쪽에 농장을 지어야 게이득이거든 기본 수율이 별로 안 좋네 농장을 두 개는 지어주고 나무랑 돌이 많으니까 확장을 이 정도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여기쯤에서 한번 굳히자 야 발리 공짜? 뭔데? 레이버 직전인데 발리 공짜야 빅픽쳐라니 빅픽쳐라니 지금 몇 장이 찢어졌어 아직 정신 못 차렸나 빅픽redit국 공짜 transf Jesucr 빅픽 Knight 흐흫 이 공짜 발리는 그냥 채워지 이러면 차 대이븐은 뭐 방향만 알고 있으면은 밥으로 막을 거고 지금 이제 집을 미친데서 늘려야 되는데 공간이 없죠 집질 이러면 집업밥을 옷값을 봐야 되는데 동쪽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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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쪽인분? ? 동쪽? 가 genes 무 2시간 남았네 어어 여기다 어! 코일 없어 도착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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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툴 엄마 여기로 온다고 하지마 제발 부탁인데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아 ㅈㄴ 불안한데 이거 진짜 여기로 오는거 아니지 선 없는거 아니지 뭔가 갖고 해야돼 어라 아이 개같은 놈들아 괜찮아 편안할 수 없어 하고 싶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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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